냄새나는 짓 하지 말란 말이야. 걸러라이터에 딱 떼고 빵! 하고 타는 말이야. 말대처럼 흔들리는 게 누군데? 당신은! 우리 동민 울고 있었구나. 내 남자가 전부인이라고 썸타기 시작했어. 아빠, 엄마 이뻐해주면 안 돼? 송수혁을 왜 그렇게 걱정해요? 대답이 느리네. 누가 그랬던 것처럼. 난 싫었는데 떠나기. 내 남자가 fourth 날에 달려다든게. 내 남자가 sixth 날에 달려다든게. 내 남자가 첫 날에 달려다듬어.